목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맹세하리라 고생마는 당신께 효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한결같이다 노래실력이 실제 가수도 있고 가수를 꿈꾸는 분도 있고 이 네 팀 중에 일단 최고 득점팀 우리집 음악신동과 겨루게 된 최고 득점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95점 우와 우와 워낙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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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라셨어요 안녕 감사합니다